오세훈 선생님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서른도시가 보이던 원점을 치드시킨 가수이고요 전국노래장 출전에서 이분이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상반기에서 서른도의 원점으로 대상을 찾았고 그의 가요무대 가수 선발년에서 배우의 악령이라는 노래로 이분이 대상을 찾은 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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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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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